청과물 유통업체인 안동솔레음은 대만에 연간 652톤, 500만 달러 채 바나디움 과일 주스를 수출하기로 하고 대만측 파트너인 추한회타사와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대만으로 수출될 13.6톤의 첫 물량은 6월 20일까지 선적됩니다. 천연 미네랄인 바나디움을 과원에 뿌려 재배한 바나디움 과일은 당뇨와 고지혈증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한회타사는 대만에 5,400개 매장을 갖고 있고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등에도 반여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공식품 유통업체입니다.